안녕 엉덩이 누가 안 먹을 거예요? 꼬마 들으러 가고 싶어요 천천히 먹을 거죠? 알겠습니다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앉아 아니 나 손 달라고 안 했는데 손 혜성이가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놀이를 하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 있겠어? 찾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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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먹었다 콩이 찾았어요 가 지질은 이런 노지워크를 꾸신히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또 찾았어요 또 찾았어요 확실히 먹는 속도가 엄청 수 liking 다리 먹다 요phy 잠시만 먹다 먹다 hir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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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옷 입는 연습해야 돼 나도 입혀 본 적이 없지만 뭐 신기하지? 그래 들어 잘한다 들어 잘했어 잘했어 들어 남준이 좀 있어봐 잠깐만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닌가? 잠깐만 머리를 빼주지 콩아 기다려 잠깐만 야 뭐 어떻게 다운 거야 너 가만히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얼굴 빼자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아우 이쪽으로 혹시 작나? 오 잘했다 콩아 콩이 잘했다 아 귀여워라 딱 맞네 근데 지금 불편해 야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너?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킹컴이야 킹컴의 뒷걸음이 진짜 알았어 알았어 이제 벗자 이제 벗자 끝날 거예요 괜찮아 됐다 됐다 아이고 잘했다 킹컴이 왔어요 킹컴이야 킹컴아 꼬리만 흔들어도 됐대 이거 제가 해줘 할게 킹컴이 아 킹컴이 말고 꼬리만 흔들어야지 엉덩이도 다 안길 거예요 킹컴이는 지금 저렇게 본인에 대한 담보의 말씀이 온 줄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킹컴이, 쫄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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